안녕하세요. 승균아빠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포트로 선정되었으며 서양에서 토마토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청구구 과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빨랗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토마토를 먹으면 병을 앓을 일이 없어 의사를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토마토의 효능을 단언할 정도이니 토마토에 대한 서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피로를 풀고 신진대사를 돕는 비타민C와 지방분해를 돕는 비타민B,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막는 나이코펜, 고혈압을 예방하는 루틴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은 토마토 2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권장약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우리나라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A가 풍부합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 결과 토마토를 많이 먹는 지역에서 각종 왕과 심장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거나 갈아먹고 있는데요. 체내 흡수율이 4% 이하에 불과합니다. 다른 성분들과 달리 토마토 후 라이코펜은 열에 강하고 쉽게 분해지지 않아 익혀 먹을 경우 영양성분이 최대 10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익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토마토를 조리할 땐 푹 익히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달짝지근하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비타민B, 비타민K 흡수가 안되고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설탕을 뿌리지 않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매번 익혀서 먹기가 쉽지만 않은데요. 호두나 땅콩 등 견과류와 섭취하면 열에 가열하지 않아도 나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주고요. 또 소금을 뿌려 먹으면 비타민C의 산화를 막을 수 있으며 몸속 칼륨과 나트륨 양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항암 작용입니다. 토마토의 색깔을 붉게 만드는 나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는데요. 실제로 뛰어난 항암대로 알려진 베타카로틴보다도 3배나 강력하고 비타민E의 100배, 카로틴노이드 2배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는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토마토 요리를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전립선암이 적다는 보고와 일치합니다. 이런 결과는 나이코펜 성분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대학 연구팀은 토마토에 포함된 나이코펜 성분으로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토마토를 먹인 결과 암 발생률을 43%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좋은 채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토마토 후 나이코펜 성분이 니코딘 해독 작용을 촉진시켜 폐암을 예방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에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암환자에게 필요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림으로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도 좋습니다. 두번째 고혈압 예방 토마토에는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비타민 C와 루틴이 풍부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신선한 토마토를 한두개씩 2주 정도 먹으면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피가 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혈증이 생긴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신경증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연구팀은 20세에서 74세까지 481명을 대상으로 1년간 염분이 없는 토마토 주스를 섭취하도록 한 후 매일 토마토 주스 섭취량과 건강상태 변화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 전단계에 있는 94명의 혈압은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토마토 주스 하루 평균 섭취량은 215mg이며 이 같은 변화는 성별이나 연령대와 관계없이 나타났습니다. 세번째 몸이 붓는 부종을 없애고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토마토는 체내 수분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해서 신장의 기능이 좋지 않거나 부종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샐러리나 파슬리 같은 향미 야채와 함께 먹으면 스트레스로 생긴 방광염은 증상을 가라앉히고 수박과 함께 먹으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네번째 다이어트 토마토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높여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주고요. 칼로리 또한 매우 낮아 배불리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 나이코펜 성분은 지방세포를 억제하고 빠르게 분해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타고난 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하루 2개 이상 매일 저녁에 토마토를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피로회복 최근 에너지 드링크를 대신한 음료로 토마토 주스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리스 연구팀에 따르면 훈련을 마친 운동선수 15명 중 9명에게 토마토 주스를 주고 나머지 6명에게는 시중에서 파는 에너지 드링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토마토 주스를 마신 선수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선수보다 근육의 회복 속도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토마토 주스가 에너지 드링크보다는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거나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유리한 이유가 바로 니콧펜 때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은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주 개선에 효과적이구요. 토마토 유기산 성분은 신인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물질을 배출시켜주어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지방이 연소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와 설사를 예방해 줍니다. 참고로 일반 토마토는 하루 2개, 방울토마토는 하루 15개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구요. 토마토는 성질이 찬 채소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거나 냉증이 있는 사람은 신선한 날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덜 익은 토마토의 경우 독성물질, 솔라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잘 익은 토마토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보역과 같은 토마토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